안녕 전문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서와 도구 속이 있었지만은 귀한 만남 시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고 가는 귀한 소식들이 더욱 즐겁고 보람되게 역사하여 좋으시고 귀한 식탁을 마련한 조선호 회장님과 그 가정에 형포함이 있게 하옵시고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귀한 건 먹고 힘 얻어서 남은 시간 속에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댁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은 음식 주신 조장님께 감사 박수 오겠습니다 이제 다른 시간은 식사하시면서 사시고요 또 키우는 우리 조성훈 군소장 조목사님이 또 멘트할 분 해주시고 소개할 분 해주시고요 식사하시겠습니다 쉬고 있음 signs 이 골 trouve 감사합니다.